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일정보가 있습니다. 설날 맞아서 할인코드가 여러곳에서 나온곳이 있고 아직도 세일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곳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글스 현재 25% 세일이 종료됐고 최대 70% 세일하고 있는데 가격이 더 좋아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제품들 소개시켜 드릴거고 어반아웃피터스, 파타고니아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백컨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고 바도 최대 70% 세일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렘폴로 50% 세일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40% 할인받으실 수 있고 LNCC 정상가 제품들 신상 제품들 15%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 꼴도르띠 정상가 제품 30% 세일 그리고 세일하는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데가에서 스톤아일랜드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매치스패션 세일하는 제품도 추가 20% 세일 곧 종료됩니다.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육수 최대 80%까지 세일 시작됐습니다. 리바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 세일 받으실 수 있고 아마존 에코 버즈 그리고 소니 헤드폰까지 세일 정보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 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추후에도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세일 정보 그리고 직구 후기 안내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엊그저께 올려드린 영상도 계속해서 세일하는 사이트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25% 할인코드가 종료가 됐고 파이널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최대 70%까지 현재 세일하고 있는데 이전 25% 세일보다 더 많은 세일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겐조 파카 455파운드짜리 제품 228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케어드 맨투맨 400파운드짜리 제품 120파운드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시고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케어드 티셔츠 65파운드 여성 제품들도 가격 굉장히 저렴한데 이런 티셔츠 36파운드에 판매되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겐조 제품 56파운드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115파운드 아래쪽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달러로 환전하실 때 150달러 아래쪽으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주소 넣는 방법이라든지 가입하는 방법 등등 직구 방법 전부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디짐부터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2천여개 정도의 세일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종마르지엘라 스웨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래 470파운드짜리 제품인데 현재 330파운드나 할인된 140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140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고 사이즈도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전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페스의 맨투맨인데 원래 가격 146파운드짜리 제품 73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이자벨마랑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 원래 가격 735파운드짜리 제품인데 147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은 970파운드짜리 제품인데 194파운드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반아웃피터스입니다. 이 사이트 현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사이즈만 맞으면 가격 대박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 뉴스페이스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파타고니아 제품도 여러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긴팔 티셔츠 4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50% 세일되면 2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셨는데 제품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신다면 IP 우회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IP 우회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제품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세일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5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코트 13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50% 세일되면 7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나이키 제품들도 6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50% 세일되면 3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도 세일에 포함돼서 파타고니아 제품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백컨트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맨 위쪽 부분에 배너 있습니다. Take 15% Off 이렇게 적혀져 있는 배너 있는데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백컨트리 뉴스레터 받는다는 의미이고 15%가 자동으로 세일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15% 세일 적용도 받으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파타고니아 제품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았으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지 될 점이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셔야지 됩니다. VPN 설치해서 IP 우회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반드시 페이팔로 결제하셔야지 되고 배송대행지 절대 유명한 곳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알려지지 않은 곳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국 지인 있으시면 지인의 집으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구입 성공률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파타고니아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티셔츠 대부분의 제품들 20불 되면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하고 맨투맨 같은 경우는 4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2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사이트 배송대행지 이용해서 받아보시는 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요즘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취소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걸려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제하시거나 불이익 받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카드 취소해버리는 거니까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스페이스 제품도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제품으로는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제품을 찾아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트로엑스 베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세일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일됩니다. 104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색상도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성제품 레트로엑스 후리스 자켓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색상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40%나 세일된 금액으로 레트로엑스 제품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사이즈만 맞으시면 바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레트로엑스 바마 자켓도 보이고 아이들 제품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보여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후리스 남성 제품이고 검정색상 현재 있습니다. 사이즈 X 스몰 스몰 사이즈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 제품도 라지 색상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지 색상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이비 색상 같은 경우도 X 스몰 스몰 사이즈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었는데 지금 영상 찍을 때 사이즈 보니까 갑자기 사이즈가 들어왔다는 거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외에도 여러가지 레트로엑스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영상 만들 때는 배송된 뒤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원활했었습니다. 그래서 IP 우회한다거나 페이팔, 결제, 그리고 관부가서 유명하지 않은 곳 그런 내용은 빠져 있으니까 그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 영국 공식 홈페이지고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설정 여기 보시면 태극기 부분 설정하셔서 한국으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설정을 하시면 한화로 가격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14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무료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부가서에 피해서 구입하시려면 17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현재 10%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1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여성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이고 많은 제품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파카 현재 50%나 세일된 6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10% 추가 세일되면 5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코트라든지 아이들 원피스, 프리스 자켓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된 제품 한번 둘러보시고 이쁜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 폴로입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4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150불에서 200불 사이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성 제품들 아직도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파카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런 경량 패딩 같은 경우는 8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색상, 다른 파카들, 셔츠, 폴로, 맨투맨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스웨터 종류, 가디건, 악세사리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키즈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키즈 제품 같은 경우는 폴로 셔츠, 맨투맨 전부 다 만원 아래쪽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렌 폴로 사이트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LNCC입니다. LNCC가 어저께 급하게 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정상가 제품들, 신상 제품들 15%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링크 찾아보실 수 있고 반드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만 거기에 있는 제품들만 15% 세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글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글로도 세일 정보 전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구독하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두셔야지만 그런 글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15% 세일 받으실 수 있고 스톤아일랜드 파카 원래 가격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15%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구찌 제품이 세일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금액이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15%만 세일되면 그냥 그 금액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찌 제품 찾아볼 수 있고 몽클레오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몽클레오 새 시즌 제품인데 현재 12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5% 세일 됩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신상 제품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고 마르니 제품이라든지 구찌 제품은 정말 많습니다. 구찌 제품 다른 곳에서는 세일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인데 15%가 세일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구찌 제품 굉장히 많고 구찌 핸드백을 15%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 핸드백 여기도 보시고 구찌 주미백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찌 백 또 보이고 그리고 생노랑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노랑 루루백이라든지 마르니 트렁크백 여기 보시면 주미백 또 있죠. 여러 가지 제품들 핸드백 15% 전부 다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 제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11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명품 편집샤 꼴도르띠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FTA 찍혀있는 제품들은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미국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달러 150불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30% 세일되는 할인코드 있고 그리고 정상가 제품도 30% 세일되는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30% 세일 받으실 수 있어서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린 그런 사이트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입을 하셨으니까 세일 페이지 전체 페이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몇몇 브랜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보테가 베네타 제품 같은 경우는 30% 세일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2020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이런 머니클립 340불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 같은 경우는 30%도 세일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몬클레어 제품도 세일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신상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가격이 원래부터 저렴해서 아주 좋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가격보다 대략 30% 40%는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생로랑 제품부터 시작해서 버버리, 켈빈클라인, 베르사체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도 전부 다 3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데가입니다. 보데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200불 넘치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고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꼼데가르송 제품 30불, 30불에 판매되고 있고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도 35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반스 제품이라든지 꼼데가르송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가지 제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톤아일랜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스톤아일랜드 제품만 아래쪽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일하지 않는 제품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백 원래 가격 350불짜리 제품인데 전부 다 14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40불에 구입할 수 있고 요런 백도 118불 요런 모자 88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반팔 티셔츠 77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긴팔 티셔츠는 95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고 스톤아일랜드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페션입니다. 매치스페션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오늘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20% 오프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일이니까 반드시 둘러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매치스페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원래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에 추가 세일 내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만 있으면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화로 환전하실 때 250달러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보시면 이 사이트 원산지가 EU라고 나와져 있는 제품들은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 세일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오늘 세일 종료가 됩니다. 20% 추가 세일 오늘 종료되니까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구스 하이스타 제품도 원래 50만원짜리 제품 27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20% 추가 세일 되면 20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마지막 세일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최대 70%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세일하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찾아보실 수 있고 한국에서 직접 배송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불 150불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구매를 하셔도 관부가세 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셔츠 굉장히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셔츠 75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이런 스웨터도 75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9불 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니트도 75불 때 구입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지갑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말고 85불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폴스미스 제품 굴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배송을 해줘서 구입하시면 대략 3일 정도 안에 받아보실 수 있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지갑 가장 기본적인 지갑인데 75%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85불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 300불짜리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셔도 30만원 넘는 그런 제품인데 85불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육수입니다. 육수 최대 80% 세일 시작됐습니다. 한국 육수 사이트이고 190달러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즈 신발 160불 180불 170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이 7만8천여개 제품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이 시작이 되면 보물찾기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천천히 보물찾기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제품들 발렌시아가라든지 마르니 토즈 골든구스 발렌티노 메종마르지엘라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많은 제품들 찾아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굉장히 긴데 이런 페이지가 650여 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은 더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20만개가 넘는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보셔도 하루종일 보셔야 될 정도로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 페이지만 1700여 페이지가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리바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25% 할인코드 같은 경우는 1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 세일도 오늘 세일 종료되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리바이스 501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 제품도 501 요 제품도 501 501 제품 굉장히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501 제품 같은 경우도 50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 세일되면 대략 3만원 4만원대면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리바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마존에서 만든 에코버즈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도 굉장히 요청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세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는 31%나 세일된 90불에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5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차진 케이스에 넣다 뺐다 하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면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보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저렴한 금액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보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성비 갑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이고 원래 세일하지 않을 때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30%나 세일되는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지금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세일한다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그냥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불 당연히 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구입해도 관부가세 넘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소니 무선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델명 WH-1000XM3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이 제품 메뉴팩처 리퍼 제품입니다. 소니 메뉴팩처 리퍼 제품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팩처 리퍼 제품인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래 가격 350불짜리 제품 반 정도 가격인 18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 관부가 쓰도 피해갈 수 있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고 직접 배송되지 않으니까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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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